원래는 예전으로 치면 미국이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아메리칸 드림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또 중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일랜드라는 곳은 사실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는지는 좀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거기가 정확히 어떤 이미지로 연상이 되는지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가는 어떤 명확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준비해서 아일랜드라는 이름도 그대로 서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